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AI챗GPT 세계 최고기술력보유 2주식 1000% 터집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AI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죠 자 지금 전 주식의 돈이 AI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홍주식에서는 역시 AI관련주로 큰 수익을 냈고요 자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AI관련된 종목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영상에서 못다한 종목들 리포트로 만들어서 역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순환매를 하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영상과 더불어서 AI관련된 총정리된 리포트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AI쪽에서 그러면 다음번 넘어가는 패턴이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에는 우주항공 쪽으로 관련된 테마가 또 옮겨가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율주행차 다음에 스페이스X 해가지고 우주항공 민간 우주항공 하고선 돈을 벌고 있는데 국내에도 들어왔어요 국내 사업자 등록증 내고 돈 벌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테마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 양회가 열려요 중국 양회가 열리면 리오프닝 리오프닝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순서대로 해서 리포트를 싹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아래 연락처 있죠 이쪽으로 인공지능이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관련된 자료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딱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립니다 이 아래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만 딱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챗GPT 갤럭시 탑재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지금 오픈 AI 이 회사한테 챗GPT를 만들어라 해가지고선 만든 게 지금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삼성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에도 이 챗GPT를 탑재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단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가겠죠 지금 계속 종목들이 순환매를 하면서 멋지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또 집중해서 봐야 될 때입니다 여기 보면은 GEL 23 시리즈 발매 기념 동남아 언론사 대상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요 MS, 구글, 아마존, 메타 등과 협력해서 자체 AI 센터도 보유하고 있고 AI 챗봇, 챗GPT 돌풍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부터 논문 작성까지 지금 챗GPT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에도 이렇게 멋지게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에요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또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어떤 거냐 요게 어떤 거냐 삼성에서도 일단 스마트폰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챗GPT가 난리가 났어 이거 여기다가 탑재를 안 하면은 뒤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탑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들면서 이제 요 챗GPT를 갖다가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또 중요시 되는 게 종목이 뭐냐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뭐냐 삼성전자 녹스 매트릭스로 스마트폰 가정 철턴 보안이다 자 이렇게 챗GPT가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 뭐가 관련주가 올라가냐면요 보안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특히 그러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보안이 될 수 있는 거 요 관련주가 뭡니까 바로 라온시큐어입니다 바로 종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라온시큐어고 자 여기 보면 삼성전자 녹스 매트릭스로 모든 스마트 기기 보안 적용할 계획이다 자 이렇게 나오면서 라온시큐어에 또 한번 주목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이거예요 자 요게 이제 언제 나온 얘기냐 지난번 1월달에 CES2023 미국에서 열린 CES2023에서 미국 지네디카 인터뷰를 갖고 녹스 매트릭스의 삼성전자 요 백신철 삼성전자 리더가요 녹스 매트릭스의 확장 연결 계획을 밝혔는데 자사 노트북 공기청정기 청소기 냉장고 등에 녹스 매트릭스를 적용해서 향후 다른 제조사의 기기까지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녹스 매트릭스는 올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향후 삼성 제품에 내장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채 GPT가 들어가면서 보안 관련돼 가지고서는 어디가 들어간다고요 녹스 매트릭스고 이 녹스 매트릭스가 바로 삼성의 공식 파트너사가 라온시큐어예요 그래서 라온시큐어에 이제 여러분들이 올라가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온시큐어는 삼성 녹스의 공식 파트너사로 관심을 모으는데 지난해에도 삼성이 녹스의 보안 기술로 블록체인을 활성화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라온시큐어는 삼성전자 SEAP 공식 파트너이자 삼성전자 삼성패스의 사업협력 파트너사다 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온시큐어의 현재 주가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온시큐어의 현재 차트입니다 얘가 작년 재작년 2021년도에 한 번 차례 크게 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쭉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돌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주가까지 바닥까지 내려오고 나서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시작합니다 자 1월달에 뉴스 감찰에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바닥을 탈피를 했습니다 자 역배열로 떨어지던 종목이 이제 단기 정배열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5일선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요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빵빵 터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매집현상이 다 끝났고 이제는 슬슬 올라가고 있다 요거를 갖다가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한 차례 상승을 요렇게 잠깐 시켜놓고 이제 조정구간으로 들어서서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또 멋진 시세를 내기 위한 준비작업이 되고 있다 자 요렇게 되면서 21선이 지금 지난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 돌파한 이후에 21선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 21선 부분이 라온시큐어에서는 바로 반등의 타이밍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공략의 포인트를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온시큐어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예 바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AI 반도체 관련주와 예 직접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또 이제 뉴스가 어제 뉴스가 요렇게 났죠 GPU를 뛰어넘자 이게 뭡니까 예 지금 GPU 관련주들도 끝내주게 올라가고 있는데 구글, 애플, 아마존 자 여기서 지금 AI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자체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GPU라는 거는요 텍스트, 음성, 데이터 등을 다룰 땐 시간, 비용, 전력,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자 여기 아마존에서도 자기 자사 앱에서 자사 반도체를 활용하기로 하고 영상 인식 속도를 8배 끌어올려서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도 현재 반도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AI 반도체예요 AI 반도체 그 중에서 특히 예 지금 이 국내에서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지금 보면은 AI 반도체 규모가 2022년에 244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제 올해 2023년에는 자 벌써 343억 달러 100억 달러나 저 지금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이것보다도 지금 전망치기 때문에 훨씬 더 상승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고 자 이렇게 되면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이냐 자 바로 알파 홀딩스입니다 자 이제 SK텔레콤과 벌써 AI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해서 기술을 공동 개발하겠다고 지금 나섰는데 SK텔레콤뿐만 아니라요 지금 요게 요 차세대 인공지능 사업이요 요게 벌써 이때부터 보면은 예 알파 솔루션즈 요게 이제 알파 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죠 알파 솔루션즈 하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SK하이닉스 퓨리오사 AI 그 다음에 서울대 그 다음에 오픈 엣지 디벡스 여기 오픈 엣지가 나오죠 오픈 엣지가 이때만 하더라도 크게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자 최근에 AI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련된 종목이 역시 크게 오르는 것처럼 지금 알파 홀딩스는 아직 이제 시작이에요 바닷권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 홀딩스 이게 알파 솔루션즈인데 이 알파 솔루션즈의 이제 계열사 모 회사가 알파 홀딩스니까요 우리는 알파 홀딩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알파 홀딩스 보시면요 자 이렇게 요 121선 61선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다 예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최근에 요 121선을 뿅 하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 121선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예 최근에 이렇게 싹 하고서 한 번씩 올렸다가 내린 자국이 있어요 요렇게 내렸다가 요렇게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요 요 박스권의 요 상단 만든 자리가 1600원입니다 예 그러면 요 1600원을 딱 요렇게 두 고점을 만들면서 예 박스권의 상단 그 다음에 또 요 박스권의 하단 요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예 요 박스권 1600원을 돌파했을 때는 시세가 크게 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요 전체 차트를 보면은 2년 동안에 거의 최 바닥입니다 자 지난번에 여기였었죠 예 7천원 부분까지 해서 쭉 주가가 내려와서 천원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1선이 이제 마지막 저항선인데 이 저항선을 자 지난번에 요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121선 부분까지 121선 부분까지 왔다가 빠졌다가 또 왔다가 빠졌다가 돌파하죠 돌파하고 나서 빠지나 하고서 지켜보니까 안 빠져요 안 빠지고선 지금 버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알파골딩스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왔다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멋지게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전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나인 하루 전날 급등하기 전날 영상에서 이제 비트나인을 설명드렸는데 멋지게 상한가까지 가는 요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지난 주말에도 NCN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예 자 NCN이 121선 이거 봐요 121선을 넘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바닷건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만큼 하락한 다음에 요렇게 121선을 돌파하는 요런 자리들 한번 주의깊게 봐야 될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료와 더불어서 차트의 자리를 보고 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지켜보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연결되는 요 리포트들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요 관련된 종목을 영상에서 보시기 전에 미리 알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에 예 문자로 인공지능이라고만 써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멋지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